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날 빛에 대답하듯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지 밤이 너무 길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본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내게 대답해 내게 대답해 내게 대답해 내게 대답해 날 깨우치려 날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봤어 오늘 오늘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려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이제는 자려 이제는 자려하네 가벌자는 나를 깨워주리 어디 거기 누구 없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나쩜 일으켜 주 누군가 아침 되면 나쩜 일으켜 주 누군가 아침 되면 나쩜 일으켜 주 쥬